이사야 오늘 40장 1절에서 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9절 말씀 교도 가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와의 손에서 벌을 패다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삶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오 여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오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원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업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자 오늘 대림절 첫날 말씀으로 이제 2사에서 40장 말씀으로 같이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되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힘이 들 때는 여기에 끝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정말 그런 날이 올까라는 희망과 염려가 섞여있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통을 겪다 보면은요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고통 그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 자신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 앉아서 이 고통의 끝이 올까 이 눈물의 골짜기를 빠져나올 수 있을까 하는 혼자 말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고통 그 자체를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통 그 자체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데 사탄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싸움을 이기는 길은 고통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고통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 소망을 품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이죠 가장 큰 문제는 현실이 힘들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절망하기 때문입니다 살아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절망적이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고 있기 때문에 절망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줍니다 어둠이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죠 어둠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빛을 잃었기 때문에 어둠이 어두워지는 것이죠 차가움이라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뜻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차가워지는 것이죠 날 때부터 차가운 사람 없고요 날 때부터 어두운 사람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빛을 잃고 살아가면서 따뜻함을 잃어버리게 되어질 때 차가운 사람, 어두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은 우리에게 빛을 빼앗는 일이고 사탄이 하는 일은 우리로부터 따뜻함을 빼앗는 일이 그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절망이라는 것도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절망이라는 것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망하기를 포기할 때 내가 소망을 잃어버릴 때 아니 정확하게 소망하기를 포기할 때 절망이라는 것은 존재하기 시작을 합니다 소망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소망을 하기를 포기한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현실이 절망적이기에 내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망을 포기하기 때문에 절망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패배는 졌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그 결과를 패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패배는 다시 시도하기를 포기할 때 그것을 패배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절망적인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 절망하는 자아, 내가 문제가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셨던 성탄의 계절도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성탄의 계절도 어떤 때였습니까?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버릴 만큼 유아 살해를 해도 될 만큼의 심장에 털난 시대를 살았던 상황입니다 동방 박사들로 인하여 유대인의 왕이 나신 곳이 어디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경을 꺼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들을 다 동원한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유대 땅 베들레임이라는 것을 고자질은 할 수 있어서도 어느 누구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거나 보호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고 성경의 지식을 가진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 지식을 팔아 자신들의 호의호식하는 일에 사용했을 뿐이지 메시아를 만나는 일에 사용하지도 않는 종교 지도자들조차 타락해 있던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오시던 시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계절이 예수님이 오신 주님의 오심의 시작이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절망적인 계절 속에 소망을 품는 성탄의 이야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움은 브랜뉴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내는 리뉴얼의 역사입니다 죽을 것 같은 삶의 현실을 생명의 현실로 바꾸어내는 리뉴얼의 역사입니다 아무것도 달라질 것 없는 직장과 가정과 사람들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리뉴하는 것이 그것이 새로움입니다 오늘 그 새로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시죠?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애들 이쁜 짓한 애들에게 선물 주러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모두가 나쁜 애인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착한 거 하나도 없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나쁜 것들을 다 아시면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러 오시는 분이십니다 이쁜 짓 착한 짓 한 것들 찾아서 선물 주러 성탄절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다 죄인들인 불가한 이 나쁜 것들을 향해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기 위하기로 결정하신 절망의 때를 살아가는 죄인들을 향하여 빛을 비추어 주시기로 한 날이 성탄입니다 산타클로스는 썰매를 타야 하기 때문에 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White Christmas를 기대하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탄은 Bright Christmas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어두움 속에 땅이 있기에 그 어두움 속에 빛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오히려 누가 아픈 애인지 누가 절망한 애인지 찾아보고 그들에게 소망과 빛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날이 바로 성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내가 예수님을 맞이할 만한 이쁜 짓 착한 짓 그리고 좋은 경험들을 가진 승자의 잔치를 위해서 오시는 날이 아니라 이 땅에서 루저처럼 취급당하고 절망과 한숨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빛을 주기 위해서 오신 날이 성탄의 감격과 기쁨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두운 날 우리는 작은 촛불 하나를 켜면서 대림절의 첫 주일을 시작하면서 주님 오셔서 이 땅에 빛이 가득할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는 첫 주일을 시작합니다 오늘 어둠과 흑암과 절망이 가득하버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촛불 하나가 켜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사에서 40장은요 바로 가장 유대가 절망적일 때 가장 어둠이 깊고 절망적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회복과 위로를 선포하는 메시지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신약시대 때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이야기와 연결되어지는데요 저는 그것이 굉장히 서로 연결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첫 주일에 오늘 이 말씀으로 나누는 것은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탄은 승자들의 잔칫날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사야서가 1장과 39장까지 가득했던 흑암의 자리에 빛의 역사가 40장 1절부터 시작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 여전히 어두움의 권세가 억누르고 있을 때에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리며 주의 오심을 선포하는 날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위로와 회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위로와 회복은 무엇으로부터 출발될까요? 그것은 관계의 회복으로부터 위로가 시작되어집니다 이사야서는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예언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징벌하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하실지 당신의 저주를 부어버리실지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의 메시지가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40장 1절부터 드디어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가 시작되어집니다 40장부터는 바벨론으로부터 그 회복되어질 더 이상 희망 없는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회복되어질 이야기에 대한 예언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독특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 사이에서는 심판을 던질 때에는 항상 이 백성이라고 하는 비인칭 대명사를 사용을 하십니다 이 백성들 그런데 40장 1절부터 회복과 위로의 메시지가 시작되어지는 곳에서는 내 백성들이라고 하는 1인칭 소유격 대명사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백성으로 불리울 때에는 그들에게는 심판과 저주와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는 것이었고 그러나 40장 1절부터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선언하면서부터는 내 백성들이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장부터 39장 사이에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일이 더 많았는데 그러나 40장부터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2인칭 소유격 인칭 대명사가 들어간 하나님의 호칭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0장 1절을 볼까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기에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출발은 나와 너라고 하는 인격적 관계로의 회복으로부터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시작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40장 뒤에도 이 백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객관적인 사실이나 심판과 관련되어진 이야기에 그냥 진술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관련되어질 때는 아주 의도적으로 내 백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둠의 역사가 끝이 나고 빛의 역사가 시작되고 죄와 사망의 역사가 끝이 나고 생명과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슬픔과 고통의 역사가 끝이 나고 위로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의 출발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내 하나님, 내 백성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로 바뀌는 것 그것이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그리고 내 백성들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 모든 회복과 위로의 출발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를 맞으면서 오늘 이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실 때 위로와 치유의 회복이 함께 일어날 줄 믿습니다 위로받고 싶으십니까? 회복이 일어나고 싶으십니까?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바로 그 관계의 회복이 모든 위로의 출발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는 이게 참 좋아요 너희의 하나님 이런 표현이 너무 좋아요 왜 그러냐? 이거 뭐하고 똑같습니까? 선안청지기 교회의 하나님이라는 말과 똑같은 아닙니까? 송병주의 하나님 그래도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당신이 불리우시기를 원하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제일 좋아하시는 게 사람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하나님을 더 좋아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의 속성을 드러낼 수 있는 당신의 어트리뷰션을 드러낼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이렇게 불리우는 것을 그렇게 썩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사계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병주의 하나님 그렇게 불리우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훌륭하고 잘나고 똑똑해서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덜 떨어지고 못나고 죄인이고 부끄러운 인간들인데 그들의 하나님으로 불리우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영원한 하나님 순결한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그렇게 불리우는 것보다 죄인들의 하나님으로 불리우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당신이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우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뭘 자랑스러울 게 있다고 저와 우리 같은 인간의 하나님으로 불리우는 일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건 바로 뭐하고 같으냐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 정연장제 이야기했지만 자식 키우는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하는 걸 알 것 같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건 뭐하고 똑같으냐 그러면 제가 저희 그 아들 키우고 있는데 막내만 사용하겠습니다 준영이는 송병주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 느낌이 어떤 거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불리우는 게 제일 좋을까요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 살이 쪄서 크게 쓰임받고 있죠 뭐 잘생긴 목사님 여러분이 아무 반응을 하지 않지만 저는 건강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준영이 아빠라는 게 그렇게 좋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을 표현하고 계실 때 주로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이건 뭐하고 똑같으냐 그러면 제가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어떨 때 제일 뿌듯하실 것 같아요 제가요 제 아들입니다 할 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렇죠 준영이가요 제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더 자랑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요 송준영이 애비입니다 그것은 훨씬 더 뿌듯한 이야기입니다 제가요 준영이가 제 새끼입니다 제가 내 새끼입니다 저 아이 송준영이가 제 아들입니다 할 때는요 미숙하고 어리고 아직 뭘 잘 못하는 애가 뭘 잘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요 송준영이 애비입니다 할 때는 내 새끼가 나보다 낫다 이 말입니다 나는 송준영이 애비입니다 걔가 이제는 나는 내가 얘보다 못한 겁니다 얘가 더 잘났습니다 훌륭합니다 그 뿌듯함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더 좋아하셨을까요 못난 당신의 자녀들 끊임없이 믿음 없이 살아가는 그 부끄러운 죄인 같은 자식들이지만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불리우는 일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당신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싶어 하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고 싶어 하시는지 여러분 그 심정을 아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지리도 못난 자식들의 애비로 불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으로 불리고 싶어 하시는 야 내가 보니까 너 쳐다보니 니네 하나님도 내가 알겠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뿌듯함을 하나님은 느끼고 싶어 하시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한 회복의 메시지가 시작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내 새끼라고 부르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저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고 싶고 내가 제 애들의 애빕니다 라고 불리우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대림절과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어떤 인격적인 관계도 없는 인류의 구원자를 기다리는 날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기독교 장시자가 이 땅에 태어난 날이래 하는 전설의 이야기를 배우는 시간이 아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나와 같은 죄인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신 나와 같은 죄인들의 나와 같은 죄인들의 아버지가 되고 싶어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하신 날로 불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제가요 저 선한 청지기 교회의 하나님입니다 제가요 저 송병주의 애비입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은 이 땅에서 가장 기쁘신 것입니다 믿음이냐 행위냐 이딴 논쟁 다 쓸데없는 겁니다 그걸 알고 나면 이렇게 못 사는 거죠 그걸 알고 나면 내가 뭘 했다고 폼 잡을 것도 없는 거죠 자기 의리를 자랑할 것도 없는 거고 그따구로 살 수도 없는 거죠 그걸 알고 나면 우리는 이렇게 못 살고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도 잘 살았다고 자랑할 것도 없는 게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첫 주 이래 이 관계의 회복이 절망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회복의 메시지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관계 회복을 통해 위로와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이제 어떤 회복을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실까요 오늘 3절과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고 있습니까? 사나 평지가 될지어다 눈물골짜기도 평지가 될지어다 사막과 광야와 너희는 바로 시온의 대로가 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로 다가오신다는 것입니까? 성탄의 계절에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회복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네 인생의 앞길을 막고 있는 산은 평지가 될 것이다 너를 처박아둔 눈물골짜기는 평지가 될 것이다 너를 메마른 곳에 던져준 그 광야와 사막은 시온의 대로가 될 것이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선포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회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앞길을 막던 산들은 평지가 될 것이고 나를 처박아두었던 절망의 눈물의 골짜기는 다시 평지가 될 것이고 나의 메마른 사막길은 다시 시온의 대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사실 이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게 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요?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이 내용은 바로 뭐냐? 거대 바벨론 제국이 멸망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앞을 막고 있는 거대한 산은 바로 인류의 역사에서 봐도 무너진 게 신기한 불가사의한 바벨론의 제국의 침몰이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저 바벨론 같은 나라가 망할 수가 있을까? 어느 누구도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죠 사나 무너질지어다 이 절망의 골짜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저 강력한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방이 될 수 있을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골짜기야 평지가 될지어다 이렇게 다 메말라버린 신앙의 여정 속에 어떻게 다시 시온의 대로가 열릴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광야와 사막은 시온의 대로가 될지어다 오늘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결국 이건 뭘 말하느냐? 절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소망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전입니다 절대 희망 절대 절망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소망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그 소리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에 주일 사부예배와 금요예배를 드리면서 참 감격스러운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 청년부가 아주 참 좋은 일들을 했죠 라라랜드라고 하는 마중물 프로젝트를 하면서 유학생들을 데리고 그 아이들이 유학생으로서 어떻게 정착할 수 있는지 다 자료 좀 만들어주고 투어도 하고 그리고 또 아까 보신 영상처럼 지구지킴이 환경운동도 하고 또 세 번째로 하고 있는 또 다른 마중물 프로젝트 팀이 그게 바로 히스 드림과 함께 히스 잡 이래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장애인 부서인 히스 드림과 지난주 주일 사부예배 때 함께 연합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히스 드림 형제 자매들이 앞에 나와서 예배 안내를 하고 그리고 같이 잔양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 동훈이가 와서 대표 기도를 했어요 저는 그 영상을 보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동훈이가 그렇게 기도 잘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저는 그날이 얼마나 감격적인지 여러분 이 강대상에서 정신진체 발달장애아가 처음으로 우리 교회 역사상 대표 기도를 처음 한 날이에요 지난주일 사부예배가 제가 혼자 앉아서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길래 여기서는 정신진체 발달장애인은 대표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곳으로 우리가 만들어놨었을까 20몇 년 동안 왜 여기는 항상 건강한 남자들만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곳이라고 누가 만들어놨을까 우리 교회 생긴 처음으로 장애인이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그 엄청난 역사적인 날이라는 사실 우리 청년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 일을 했겠지만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지 않게 너무 많은 의미를 저한테 던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예배는 Circle of Friends 우리 교회에 사용하고 있는 COF와 그리고 미랄, 이즈드림 다 함께 모여서 그 부모님들과 함께 같이 금요예배를 드렸습니다 앞에서 특송을 하고 우리 금요예배 잔양팀과 함께 같이 잔양팀을 이루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건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대림절,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감격스럽고 제 마음이 조금 안타까웠던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금요예배 너무 안 오셨습니다 저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런 산하평지가 되는지어다가 이루어가는 것을 봅니다 막내 준영이가 지금 컨포메이션 입교 문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를 통해 유아 세례를 받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이번에 입교 문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더 배우고 싶고 더 알고 싶다고 찰리 목사님에게 숙제를 준 거 다 이해가 안 된다고 도와달라고 해서 더 따로 공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절대 단임 목사 아들이 특혜를 받고 있는 건 아닙니다 성도로서 더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귀한 열정에 찰리 목사님이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찰리 목사님이 준영이 금요일마다 만나서 질문 받고 같이 가르쳐 주는데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날 이야기를 하면서 물어봤대요 천국 갈 확신 있느냐? 하나님 그랬더니 얘가 두 가지가 걱정이 된대요 뭐가 걱정이냐? 첫째는 자기가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걱정이다 그래서 찰리 목사님이 그건 절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했더니 너무 기뻐하며 요즘 더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냐 그러면 금요일날 제가 다 이야기 드렸던 건데 둘째는 내가 자폐아인데 천국 갈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새벽 기도회 때 앉아서 기도하는데 계속 눈물이 났었습니다 그 외에 모르는 아이가 어릴 때부터 자기가 오티즘을 가진 것이 왜 죄인처럼 여겨지고 천국도 못 갈 사람처럼 여기게 누가 만들었을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누가 그런 느낌을 줬을까 그 누가 누굴까 막 그런 화가 나다가도 나부터 그런 실수를 하고 살아온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아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 제가 제 아들 앉혀놓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준영아 사탄은 하나님인 너와 함께 하신다면 왜 네가 장애를 갖고 태어났니 하고 너를 공격할지 모를 거야 하지만 그때 나는 네가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내가 장애를 갖게 되었느냐라고 말하지마 내가 가진 이 장애 때문에 하나님이 더 나와 함께 하고 계셔 라고 네가 말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들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네가 가진 연약함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더욱 사랑할 이유가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해 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날이 왔네요 얼마나 감사한지 1월 달에 둘째 중과 셋째 주에 합니다 그날 제가 예배 좀 빨리 마치고 나가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날이 왔으면 했지만 올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신 권사님들께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산이 평지가 되고 사막이 길이 되는 그날 우린 누구나 다 기다리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준영이 자폐진단 받고 나서 제가 어떤 꿈을 좀 꿨는지 아세요? 요즘은 안 꿨는데 한동안 처음에는 이상한 꿈을 자꾸 꿨어요 제가 원래 꿈꿈으면 기억도 잘 못하는데 이상하게 자꾸 꿈을 꾼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제가 제 아들에게 뇌를 이식해 주는 수술하는 꿈을 그리고 그 수술실에 들어가는 꿈을 여러 번 꾼 적이 있습니다 혹시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그 당시 제 마음은 이 뇌라도 뽑아서 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꿈에 제가 뇌의 이식 수술하러 수술실 들어가는 꿈을 여러 번 꿨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싸울 때도 하나님 저 그렇게 하고 싶었던 말씀 전하는 사명 설교 안 해도 되고 목사 안 해도 되니까 제 아들 그 오티즌 저한테 주시면 안 됩니까 제가 그렇게 하나님하고 싸웠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뇌의 이식이 아니라 십자가를 이식시켜 주셨습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을 이식시켜 주는 일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뇌의 이식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식되는 일이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맨날 밤마다 준영이 가슴 속에 누가 있지? 누가 있지? 예수님이 네 가슴 속에 있다 그렇게 말해줬던 그 이야기들이 이제 우리에게 바로 또 다른 시원의 대로로 열리는 통로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앞으로 갈 일들은 멀고 해야 할 일들은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 하나가 다른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이 어두움의 시대 속에서도 외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8절 말씀을 보십시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에 기초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탄을 준비하면서 모두가 다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선포하면 나아갔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은 생명으로 바뀔 것입니다 어둠은 빛으로 바뀔 것입니다 절망은 소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탄의 사망선고를 향해 사망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침과 함께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업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목소리 높여 산 위에 올라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의 어둠과 절망 지난 1장부터 39장의 역사가 이 백성들을 향한 흑암의 역사였다 할지라도 산 위에 올라가서 외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리를 높여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 크리스마스를 맞을 기분이 안 납니다 형평과 상황을 보십시오 나는 눈물 골짜기에 그냥 깊은 그 골짜기에 퍼질러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필요합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산지야 평지가 될지어다 그 골짜기는 메꾸어 평지가 될지어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막과 같은 곳에 시원의 대로가 열릴지어다 오늘 그 소망을 가지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산 꼭대기로 올라가셔서 선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앞길에 있는 저 산은 평지가 될 것이오 나를 묶어둔 눈물 골짜기도 평지가 될 것이오 그리고 저 사막 땅에 시원의 대로가 열릴지어다 여러분 그 놀라움으로 나아가서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을 향해 외치리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는 추저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 우리의 그 고백과 함께 달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은 변하여 소망이 되고 슬픔은 변하여 기쁨이 되고 죽음은 변하여 생명이 되고 우리의 어두움의 이야기는 아름다운 춤사위가 되고 노래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의 어두움 속에서 내 삶의 어두움 속에서 촛불 하나를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의 촛불이 둘의 촛불이 되고 셋, 넷, 다섯의 촛불이 되어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 어두움 속에 빛이 가득할 날이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나아가며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어두움 속에 기도하는